커다란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바싸이 난 길을 지납니다. 하천에 놓인 다리도 건넙니다. 페달을 밟는 게 어쩐지 힘겨워 보입니다. 이 남성, 벌써 7시간 자전거를 타는 중입니다. 대구에서부터 경남 창령까지 65km를 달렸습니다.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인적이 끊길 때까지 2시간을 기다렸다 점 찍어둔 집에 들어갔습니다. 흉기로 위협을 당한 70대 여성은 가진 현금 26만 원을 모두 내줬습니다. 하지만 남성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. 자동인출교에서 뽑은 돈 300만 원을 더 챙기고서야 여성을 풀어줬습니다. 이렇게 먼 길인지 모르고 왔다는 남성. 돌아갈 때는 차를 탔습니다. 자전거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친구한테 나를 좀 태우고 와라, 태우러 와라. 경찰은 자전거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범행 5일 만인 어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.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. 핑계로 된 생활고와 7시간 자전거 타는 것 중 뭐가 더 힘들었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. JTBC 배승주입니다.